기초, 탄탄! 기초용어 특강의 강용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기초용어는 바로 운율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시를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만나봤을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운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우리 남학생과 여학생이 대화하는 상황인데요. 우와, 대화 속에 노래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랩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1등하는 상상, 정교 1등의 위상, 하지만 그것은 몽상, 공부계획 항상, 예! 와, 운율이 느껴진다, 운율이 느껴진다. 너 랩에 재능이 있어. 뭐? 몬율이 느껴진다고? 나는 그냥 리듬감 있게 한 건데 정교 1등의 위상, 이렇게. 아, 운율이 리듬과 비슷한 말이야. 칭찬, 고마워.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두 친구의 관계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대화 속에 운율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요. 또 리듬감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것도 함께 봐두면 좋겠어요. 자, 운율의 뜻 알아보겠습니다. 운자는 운운자, 율자는 법칙 율자가 되겠습니다. 뭔가 운과 관련된 법칙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운이 사용된 표현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운의 뜻은 운, 소리 이런 경우고요.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예문을 만날 수가 있죠. 소설, 수필은 산문이고 시는 운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알겠지만 줄글로 표현된 것 산문, 그리고 시와 같은 경우 운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운문의 운이 바로 운운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 볼게요. 시에서 행의 끝에 규칙적으로 같은 글자를 사용하면 각 운이 생긴다. 자, 각 운의 운. 이 운이 바로 소리, 운을 뜻하는데요. 우리 시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제일 앞에 나오는 건 두운. 그리고 제일 끝에 나오는 건 가군. 이런 걸 배워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운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율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이곳은 규율이 강한 것 같아. 규율의 율. 규율의 율. 아마도 법칙 같은 것을 말하겠죠. 지켜야 될 법칙.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음악의 선율이 참 아름답구나. 자, 선율의 율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율은 가락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율의 뜻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운, 율 결합을 해볼게요.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율과 비슷한 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운율. 아까 우리 친구들의 대화에서 왔던 리듬이란 말 기억할 겁니다. 리듬이란 말도 있고요. 또 운율을 그냥 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고전 작품 공부하면 율격이란 말이 등장하기도 하죠. 아하, 리듬, 율, 율격 모두 운율과 비슷한 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운율이 사용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율의 본질, 또 운율을 만드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운율의 핵심은 반복이야 라고 했어요. 운율의 핵심,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리듬감이 점점점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그렇죠? 그래서 운율을 만드는 방법, 반복이라는 핵심적인 설명도 나왔네요. 운율은 같은 글자, 같은 시어를 반복하면 생긴다. 아하, 두 번째 예문에서도 운율을 만드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반복이라고 했어요. 자, 말의 가락은 같은 글자나 같은 시어를 반복하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장의 구조를 반복하면 운율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문장의 구조를 반복하면 운율, 말의 가락이 생긴다, 말의 리듬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운율은 말의 가락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예문 속에서 운율을 만드는 방법이 나온 것도 같이 받으면 좋겠어요. 자, 운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우리 친구들 외형률, 내재율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외형률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외형률이란 말이 나오면, 아하, 외형 더하기 운율, 이런 용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외형은 겉으로 운율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난다, 외부의 형태의 운율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외형률은 글자나 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생기는 운율. 자, 운율을 뭐라고 했죠? 말의 가락. 운율은 바로 말의 가락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외형률이란 용어, 운율과 관련해서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아마도 시조 같은 것을 공부할 때 운율, 외형률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이 뭐야? 라고 친구가 물어본다면,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야, 말의 리듬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운율과 같은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리라든가, 율격 이런 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가 되겠습니다. 자,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운율도 있어요. 바로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공부할 때 외형률이 있었죠. 외형률은 겉으로 운율이 드러난다. 자, 내재율은요. 말 그대로 운율이 안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하, 내재율, 말의 가락이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시를 감상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운율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를 감상할 때는 말의 가락, 말의 리듬을 느껴보면서 시를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리듬감 있게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